2013년 6월 28일 진해일지 저희가 드디어 첫번째 팬사인회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좀 그렇군요 일단 오늘 첫번째 팬사인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1층 뿐만 아니라 2층에서도 진아 여기 봐줘 여기 좀 봐줘 브이! 이러면서 2층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달라 해주시고 3층에서도 저희 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편지도 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일단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를 외쳐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팬사인회 내일도 있고 내일모레도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참 좋은것 같습니다 갑자기 진지해졌는데 진지해졌으므로 이만 로그를 끝내야겠다 지금 6월 29일로 넘어갔는데 2013년 6월 28일 진행될지 끝 후이! 후이!